힘들더라고요. 들어가자마자 독거미 손바닥만 하고 동물의 한국에서 보는 느낌이랑은 전혀 틀리더라고요. 아주 젊은 것들이라도 포스가 있어요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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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지금 봐봐 여기. 엄청 커 엄청 커.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? 저거 물리라고? 저거 물리라고?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우와 빨라 빨라. 이것도 동남아 저것도 동남아 뭐. 파이징. 파이징. 돈 터치. 돈 터치래요. 돈 터치해.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. 그럼 직접 복잡 미묘한 감정.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정말로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?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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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. 턴.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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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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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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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그 배경이 또 거기입니까? 아프카이터 영화 배경이? 그 눈명 이야기예요. 그 눈명 이야기예요. 아, 아포칼립트에 제규어 나왔구나. 그럼 거기 제규어 있어요? 거기 제규어 있어요? 제규어, 맹수 멋있잖아요. 만나보고 싶었어요. 이곳은 제규어의 첫 스케치였어요. 제규어는 여기 있어요. 제규어 퍼퓨마가 있으면요. 그리고 걔네들 난폭하잖아요. 걔네들 나무도 올라간다니까. 내가 얘기하면. 높은 나무도 올라가요. 글로벌에 제규어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한 제9기 병만족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김성수입니다. 이거 하라고요? 네. 18년차 중견 배우 김성수. 혹시 뭐야? 서울이에요. 남자 서울 토갑이신가요? 안 그래 보이나요? 정글의 복집이란 프로그램은 그동안 보셨었어요? 정글의 복집이란? 예, 봤죠. 뭐 원래는 댄싱 위드 더 스타일을 더 많이 보는. 하하하하 농담이고요. 만능 스포츠맨.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요. 개인적인 성격은 나서지 않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그 여자랑 남나비가 또 봤었어? 눈치 수 nessus camilla이ido. 차량 이러면 단순히 호기통을 떴고 조금씩 시크하고 딱 이래야 될 외모인데 외모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. 참치잡이로 편신! 편신! 최고령 할머니 같아요 엄청 말만 병만아 한번 봐줄래 이거? 엄마 병만아 너 거기 올라가 있니? 병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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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만이가 잡아 올 거예요 병만아 엄마 같은 캐릭터가 있나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 여보 오셨어요? 아 처음에 너무 놀란다 아 처음에 너무 놀란다 아 아 아 됐어. 아 참 박수 한 번만 쳐야 되네. 아니 이거 저기 이거 싱크 싱크맞춤하고 한 번만 짝. 절제할게. 아직 사회에 적응 중 오종엽. 절제할게.